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지금도 막진 선수의 공격을 보면 확실히 우란 선수가 있을 때보다는 한 선수. 방금 세트에서 무회전 목적 서비였습니다. 4점을 살리고 있습니다. 네오가 올리고요. 네오가 때립니다. 오은열, 약간 더 많은 볼, 퀵업 펌치고 그럽니다. 여기서 오은열의 수비도 좋았고, 빠르게 오놓은 템포를 강한 공격보다는 상대의 사이를 보고 또 포시 공격을 잘 성공해줬네요. 그대로 강한 서비입니다. 목적 서비, 곽신석, 백어택 성공! 직접 잘 받고 직접 처리를 합니다. 정규 시즌의 경각 균형 6.2 능점을 이렇게 이기고, 진상원도 한 달 만에 스타트 라인을 출발해서 베테랑다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주광 백어택! 철저하게 만들어가는 토스를 해주고 있는 한 선수의 토스왁인데, 이렇게 된다면 곽신석과 정지덕을 살려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이기량이 때문이죠. 마이야를 쌓이는 선수의 선. 왼쪽. 탄력. 선수가 계속해서 석석 브라더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대 브루키나인 리듬을 지금 능력으로 하는 거죠. 리세브를 만듭니다. 지금 박진 선수와 한 선수의 시너지가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브라더 칸 선수에게 높이를 맞춰주는 것보다 빠르게 쏘아주는 그 연결이 한 선수와 박진 선수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감도 높았을 거예요. 넘어갑니다. 연속 등장입니다. 정기석. 정기석. 넘치지 않아요. 오케이콘 누르면 무순까지 이끌고 갈 수 있을까요? 왼손으로 이기량. 공절되면서 정기석. 경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유광우의 연결이 다 붙었지만 순간적으로 왼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기석입니다. 제가 취재를 했을 때는 정기석입니다. 한 선수에서 레이웨 스파이크. 반대편도 있어요. 도렛 석검. 공격을 붙잡았습니다. 반대편를 만듭니다. 한 선수 왼쪽. 왼쪽. 코트 안쪽. 정기석. 실어지는 선. 승글랜드 타임. 막심 지갈로프. 세트를 거듭할수록 더욱 더 적응력을 높이고 있는 막심 선수입니다. 막심 지갈로프. 하지만 바솔린은 정성현. 빠르게 한 선수가 밀미라. 왼쪽 밀미라. 한 선수의 빠른 판단이. 이번에도 속속 몰아졌는데 주 선수가 이번에는 수비와 공격을 바꿔서 책임져. 주 선수가 참 잘 만드네요. 장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트부터 역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정기석이 계속해서 이 중앙우의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공기가 있었습니다. 광경우의 서브. 한 선수. 막심이 그대로 넘겼죠. 구용찬의 연결. 살립니다. 그리고 제자리 공격인데요. 한 선수에서 밀었습니다. 이게 들어오네요. 여기서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석 총재가 만들어낸. 생각하진 않았지만. 볼의 타이밍을 맞춰가는 리시브. 오늘 속이책에서 좋아요. 리시브가 흔들렸습니다. 막심의 통연. 이런 마무리가 필요했던 데라공이잖아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리시브가 빠르게 왔을 때. 한 선수의 연결도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득점으로 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던 대안의 공격이었습니다. 했던 하이볼의 상황들. 오픈. 구용찬이 받았죠. 구용찬. 구용찬이 받았죠. 구용찬. 구용찬이 받았죠. 첫 번째 리시브 약간 길었습니다. 그리고 실오진. 한 선수. 막심 지갈라수. 지금도 멍거리지만 한 선수의 빠른. 킥오픈 연결이 결정력이었습니다. 그대로 목적 서브. 다시 한 번. 매격해. 넘어왔어요. 자, 막심 준비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킥오프. 확실히 리드를 지키고 있을 때는. 한 선수. 이야말로 에이스의 그 DNA를 오늘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가이빙 디그. 장기도 높게 올립니다. 왼쪽에 정석. 왼손으로 저리. 자, 레오 선수는 스텝을 맞췄습니다. 맥을 택합니다. 턴웃. 마지막에. 넘기지를 못했어도 충분히 박수 받을 수 있는 플레이. 그렇습니다. 컷팅. 회전을 많이 줄 서브. 레오의 공격. 가다 올리는 정지석. 막심 지갈라수.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정석이 또 그림같이 준비한 하여졌고요. 확실히 왼손잡이기 때문에 연결이 좀 떨어져도. 루킹 사이와 사이를 잘 파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강한 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넘게. 리포를 이렇게 연결을 해요. 레오가 살립니다. 넘어가요, 넘어가요. 넘어갔습니다. 막심 가운데. 막심. 막심. 막심 지갈라프. 선수가 호흡이 좋아지고 있는데. 한쪽의 연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상혜진 대안한 공기입니다. 김민재의 서버. 석터. 4발의 공격. 직접 때립니다. 누굽니까? 정석이에요. 이 점수로 확실히 부부를 가져가고 있는 대안한 공기입니다. 6대2까지. 경기를 해 주고 있거든요. 리스가 흔들리고. 다시 한번 레오가 때립니다. 방간적으로 밀어내지 못하고 있는 레오 선수인데요. 레오의 스파이커. 한 번 더 살리는 대안 공. 어디로? 왼쪽에 정기석. 지가로프 준비 왼쪽. 정기석이. 한 선수는 오늘 정기석을 중심으로 경기를 펴고 싶어합니다. 레오 선수. 그렇죠? 레오 선수가 나왔어요. 블러킹. 연속 득점의 정기석. 강한 선수. 좋았어요. 한 선수. 막팀 치가로프. 볼을 끝까지 컨트롤하면서 바깥쪽으로 밀어내고 있는데요. 지금도 막팀 선수와 한 선수의 타이밍이 완벽하지 않았는데. 보시면 막팀 선수가 공격에서 버텨준다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요. 끝까지 버텨주다가 블랙하우스를 만들잖아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경험과 스킬 좋은 선수예요. 오케이. 소비시의 서브. 한 선수. 백어택. 성공입니다. 짜리짜리스 두 번. 안짜리스 두 번. 왼쪽 결국. 오늘 경기의 최인공. 정기석이 경기를. 심심한데 배구 어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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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